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아 한 번만 더 할게요. 모릅니다. 혹시 또 두 번일 수도. 자 폭스바겐 제타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면 사실 좀 추해요. 좀 추하죠. 근데 조회수 나올 때 좀 뽑아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있을 것이고 특히 폭스바겐 제타를 예약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카페도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찾아보면서 재미있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북미에서 안 팔려서 국내에 떨이 하는 거야. 국내 소비자들 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관계를 한번 바로잡아 볼게요. 미국에서 이 C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여기에서 보통 이제 럭셔리 라인이 있고 그냥 일반 자 근데 이 일반 자동차에서 이 세그먼트의 순위를 쭉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판매량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진짜 북미에서 폭스바겐이 제타가 완전 망해버려서 너무나 안 팔려서 재고로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그걸 국내에 떨이 하는 걸까. 진실입니다.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의 판매량의 가장 높은 순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위가 쉐브레스 소닉 이게 102%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질이죠. 그 다음에 쉐브레스 파크 그 다음 니산의 베르사 그 다음 미니쿠퍼 그 다음 혼다 핏 이 정도입니다. 이게 플러스입니다. 얘들 5개 정도가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2019년 3분기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특징이 있죠. 쉐브레이 작은 차들 그 다음 니산. 결국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쓸 돈이 여유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비 소비가 좀 위축돼서 작은 차들 꼭 필수적인 차들. 심지어 그 미국에서도 저 경차가 8000대 넘게 팔렸어요. 스파크가. 자 이게 현재 경제 상황을 얘기해준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서도 쭉 보면 이 특징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판매량이 감소한 마이너스 중에서도 좀 판매량이 덜 감소한 애들. 기아 소울, 포르테, 기아 리오. 놀랍게도 마이너스 가장 적은 숫자들이 얘들 순위입니다.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6.6. 그 다음에 혼다 12기 마이너스 15% 장연대비. 자 좀 심해지죠. 그 다음 현대 밸러스터, 현대 엑센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2% 꽤나 많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그 뒤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나옵니다. 폭스바겐 제타 마이너스 21% 와 맞네 마이너스 21% 진짜 많이 판매량이 까여서 쟤들이 떨이 하는구나. 그래서 작년에 동기간에 2만 5천대 정도로 팔았던 걸 지금 2만대를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21% 기억하세요. 제타 그 다음부터 도요다, 야리스, 마이너스 24% 마츠다, 쓰리, 마이너스 25% 미쓰비시, 미라지, 마이너스 29% 도요다, 코롤라, 마이너스 30% 인프레자, 마이너스 31%, 센트라, 마이너스 31%, 피아토 500L, 마이너스 33% 그 다음 얘기 드릴까요? 현대 엘란트라가 나왔네요. 어? 현대 엘란트라 잘 팔리지 않나? 얘도 뭐 기아의 포르테와 비슷한 급이니까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현대 엘란트라 마이너스 34% 작년 동기에 4만대 팔았던 거 지금 2만6천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34% 그 뒤에 골프가 마이너스 50% 근데 이건 아마 너무 격차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매는 아니고 뭐 풀체인지나 뭐 다른 것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피아토 500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다 50, 89, 98 뭐 이런 식으로 다 단종이나 뭐 그런 쪽입니다. 결국 골프 근데 골프도 좀 외외적이니까 얘 제외하면 쭉 놓고 보면 이 세그먼트에서 이 그러니까 C세그먼트 여기 이쪽에서 일반적인 대중차 소형 대중차 세단 중에서 현대 엘란트라는 마이너스 34%로 해치백 말고 세단 형태에서도 세단 형태에서 가장 판매량이 작년 3분기 대비 많이 감소한 브랜드입니다. 34%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제타보다 더 심한 것들이 도요다 코롤라 그 다음에 인프레이자 센트라 등등이 있습니다. 네. 북미에서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 일본 세단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다 제타는 지금 판매 실적이 북미에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반떼가 판매량 감소가 훨씬 심하다는 게 진실. 사실 일본 자동차들이 판매량 감소가 훨씬 심하다는 게 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폭스바겐 제타는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았고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틀이면 도대체 뭘까? 세일을 하면 2300만원, 2500만원대고 참고로 지금 이제 보도가 아직은 나오지 않죠. 주말이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미 완판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약은 받고 있지만 그게 판매를 약속하는 것이기보다는 대기일 확률이 높은 예약들은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이제 그 지점마다 뭐 300대, 250대, 200대 뭐 그 전후로 이렇게 물량이 되고 전체가 2700대 규모였는데 2600, 2700대 규모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수입 2600, 2700대 준비된 게 하루 만에 사실상 완판이 돼버렸어요.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매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 소비자는 무식했나? 북미에서 제타가 더 저렴하게 스타트하는데 그러면 국내에 이 제타를 하루 만에 2600대, 2700대를 완판시킨 이 소비자들은 멍청한 소비자였나? 속은 것인가? 자 북미에 보면 지금 아직 아반떼는 구형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형의 스타팅 가격이 19,300불입니다. 19,300불 근데 이건 수동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파워트레인 한 번만 볼게요. 수동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떨까요? 자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참고로 북미에서 제타는 1.4 라인업 하나를 판매하고 있는데 싼 건 그러니까 가장 시작 스타팅 가격이 18,895불입니다. 그러면 오 진짜 많네? 야 아반떼가 19,300불인데 이건 18,895불이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만들어 들어가야죠. 누르고 들어가면 참고로 18,000불짜리 이 깡통은 말 그대로 깡통입니다. 깡통 휠, 휠 커버 있는 깡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엔진은 그러니까 변속기는 수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을 넣으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800불이 추가됩니다. 네 휠도 다르고 휠은 깡통 휠에다가 그 다음에 수동 자 거기에 800불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도 이미 네 19,900불 19,895불 정도가 넘어가죠. 자 얼마죠? 아반떼 깡통 얼마죠? 19,300불 자 이것만 해도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저 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깡통이 아니고 그 위에 트림 SE등급으로 가볼까요? SE등급으로 갔을 때 이게 스타팅 가격이 2만 죄송합니다 2만 2,646불입니다. 어 그럼 이거 맞겠네? 2만 2,645불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게 해보시면 휠 자체가 다릅니다. 휠이 이게 16인치 같아요. 참고로 국내 들어오는 건 17인치 어 17인치 맞을 겁니다. 저 휠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들어오는 휠이 높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2만 2,000불짜리 휠이 높을까요? 국내 들어오는 휠이 더 상위 옵션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뒤로 쭉 가면 놀랍게도 휠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휠 추가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만 2,000불짜리는 휠 추가도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추가해야 되냐? 운전석에 네 쿨링 시트입니다. 어? 맞아요. 쿨링 시트 500불 추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2만 2,645불짜리 SE 트림은 휠 자체가 훨씬 낮은 등급이고 그 다음에 쿨링 시트가 없습니다. 500불 추가해야 돼요. 그럼 500불 추가하면 얼마죠? 2만 3,000불이잖아요. 이미 저기에서 국내와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2만 3,000불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더 가까운 휠까지 포함한 라인업이 SEL입니다. 자 이게 저는 거의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보면 뭐 10가지의 앰비언트 라이팅이 있고 그 다음 전체적인 건 무선 충전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선 충전도 없었다는 건가? 여튼 SEL이 2만 5,000불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 SEL이 되어야지만 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그 돌풍 휠 그게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려면 2만 5,000불이 이미 돼야 돼요. 2만 5,000불 근데 더 놀라운 거 얘기 드릴게요. 옵션이 있는데 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트림으로 휠이나 형태를 하려면 운전석 시트나 기본적인 것들을 하려면 결국 2만 4,000불 전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만 2,000불짜리에서도 어 휠을 참고로 저 휠이 죄송합니다. 저게 옵션으로 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게 옵션으로 500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거까지 500불 하면 돈이 얼마죠? 1000불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로 깡통에는 뭐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도 다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SEL 트림에 썬루프가 있고 없고 그 약간씩의 차이입니다. 근데 SEL 트림이 기본 2만 5,495불이에요. 지금 환율로 한다면 한 2,600-7,700 정도가 되겠죠. 6,700-7,700-2,700 정도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썬루프 빠진 그걸 국내에서 얼마에 팔죠? 2,300만 원대예요. 쉽게 말하면 폭스바겐이 북미에 파는 것보다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북미에 팔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북미에 팔리는 가격보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북미는 전 세계의 자동차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북미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독일 자동차보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의 기회였어요. 북미에서 저거 한 2,500 그러니까 썬루프 없는 저 휠에 저 통풍 시트에 저 옵션은 한 2,500 2,500 2,600 조금 안되게 줘야 되고 썬루프 있고 저 동일한 등급은 한 2,750 2,700 그 정도를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2,300 2,500 대에 사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진짜 현명한 소비죠. 북미의 자동차 소비자들보다 우리가 더 싸게 자동차를 사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나게 현명한 소비죠. 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내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아반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분명한 건 저 제타를 이번에 사전예약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진짜 똑똑한 정말 현명한 소비인 거예요. 북미에서 조차도 저렇게 싸게 못 사요. 네 그리고 북미에서는 동급으로 본다면 제타 1.4 트림 중에서 비슷한 트림으로 가면 아반떼보다 싸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제타를 아반떼보다 싸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북미에서 아반떼의 기존의 트림을 본다면 6개가 있습니다. 가장 싼 게 19,300불 가장 비싼 스포츠 트림이 24,000불입니다. 24,150불 자 그러면 북미에서 제타는 가격대가 어떨까요? 수동 가장 싼 게 18,895불 여기에서 자동 넣으면 800불 추가해서 19,800 네 아니죠 19,695불 입니다. 근데 가장 비싼 트림은 SEL 프리미엄으로 27,900불 입니다. 거의 28,000불 정도가 돼요. 자 가장 비싼 트림이 24,000불 그 다음에 이건 제타는 27,900불 현실적으로 봐도 네 제타는 북미에서 싼 게 아니다 아반떼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북미에서 변속기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보증기간이에요 우리가 굴러가면 되는 거고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건 북미와 똑같은 차죠 북미에서 리콜 되거나 뭔가 이루어지면 동일하게 처리가 되겠죠 하지만 아반떼는 어떻죠 우리가 세타 엔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언제 이루어졌더라 그랜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엔진 오일 감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문제가 100% 해결이 됐나요 자 음 현명한 소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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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